정의는 승자의 전리품이다. 정의는 그 어느 때보다 고통스럽게 되리라는 희망으로 위안을 삼는다. 당신도 그들처럼 큰 소리로 외쳐보아라. 나는 비열한 인간이다. 나는 거만한 인간이다. 내면이 바위처럼 단단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다. 당신도 시기가 무르익으면 마음의 준비를 해두었다가 바위 같은 내면을 밖으로 드러내야 한다. 주위 세상을 짓밟으며 활보하는 중에 다음과 같은 생각에 미치면 당신은 기분이 좋아질 것이다. 대부분의 위대한 인간은 매우 비열하다. 가령 다음과 같은 자들이 이에 속한다. 앤드루 카네기, 휘하의 폭력배들이 한 무리의 노동자들을 총으로 쏘아 죽였다. 그런데 오늘날 카네기는 그의 이름을 붙인 카네기 홀로 인해 바개주의자로 널리 알려져 있다. 헨리 포드, 대단한 반유대주의자이자 나치 숭배자인데 오늘날 대량생산체계를 창안한 좀 괴팍한 천재 정도로 기억되고 있다. 저지프 메카시, 1950년대 마녀 사냥의 불을 당긴 자다. 그는 정치적인 신념을 트집 잡아서 많은 일을 실직시켰고 스탈린의 공개 재판을 연상시키는 매우 전체주의적인 작업을 주도했으며 그에 맞섰던 론콘을 스타로 만들어냈다. 뉴트론 잭 웰치, 매우 경쟁심이 강한 제너럴 일렉트릭의 총수로 그는 누구보다 뭘 인정하며 최대한 공개적으로 적들을 박살내는 일에 전념하는 직원들만의 기업 문화를 만들었다.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업계 12위에 들지 못하는 공장과 사업조직을 체계적으로 폐쇄했기 때문이다. 덕분에 웰치는 중성자 잭 감정의 동요 없이 직원들을 해고하는 잭 웰치를 건물은 그대로 놓아두고 인명만 살상하는 중성자탄에 빗댄 것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대부분의 위대한 정보브로커 기업들은 매우 잔인하다. 그들은 넘어진 약자들에게 손을 내밀기는커녕 오히려 밟아 죽인다. 이베이, 경쟁자들을 모두 합병해서 죽여버렸다. 구글, 경쟁자들을 모두 밀어냈다. 세계정복의 야역에 불타 있다. 네이버, 경쟁자의 시를 아예 말려버렸다. 마이크로소프트, 독점을 분쇄하려는 국가의 시도까지 성공적으로 막아냈다. 위의 목록엔 역사상 누구보다 명백하게 비열함으로 성공한 독재자들이 빠져 있다. 나폴레옹, 히틀러, 스탈린 등 그들은 모두 정의를 어떻게 세워야 할지 고민하느라 편히 잠을 이룬 적이 없는 자들이다. 당신도 다른 이들을 착취하여 최대한 즐거움을 맛보기 바란다. 그런 행위를 즐길 수 없다면 아직 당신은 진정한 늑대가 되기 위한 첫 발도 떼지 못한 것이나 다름없다.